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제가 어제 캐딜락 촬영 올리자마자 탁수홍 문이 오셔서 정말 그 되게 큰 업체에 계신 그런 분이 탁수홍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에 화끈하게 현금을 붙여주시고 지금 탁수홍 강남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믿고 유튜브를 보시고 한 하루 정도를 조금 고민을 하셨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쓰시는 거고 되게 큰 기업 그리고 엄청나게 되게 유명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매매를 하셨고 이제 안전하게 오늘 탁수홍을 보낼 건데 왜냐하면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고객님이 원래 이 차량을 계속 전부터 유심히 지켜보셨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파격적으로 지금 좀 내려갔어요 원래 8천 중반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많이 감가가 돼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지금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좋은 분한테 지금 입양을 보내는 거라서 저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올리자마자 진짜 바로 나가는 거라서 고객님한테 되게 감사하고 또 이제 고객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로 한번 놀러와라 맛있는 거 대접을 할 테니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탁송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리자마자 진짜 바로 하루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도 득템하셨고 저도 또 소중한 인연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캐딜락 강남으로 이렇게 탁송 출고 할 거고요 고객님이 믿어주신 만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내 드리는 거라서 가기 전에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 한번 이렇게 쭉 들러서 보여주세요 진짜 신차 가격이 1억이 너무 넘는 그런 차량이라서 신차나 다름없습니다 신차나 다름없고 그리고 어제 영상 그대로 보내드리는 거고 키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謝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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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요한 동안 원통 Giraffe 저게 진짜ция 아니야 도공